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제가 요즘에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리고 깊은 잠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말씀드리는데요 노화를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잠 그 중에서도 깊은 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잠이 얕아지고 수면의 어떤 시간 자체가 불규칙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깊은 잠을 잘 잘 수만 있는 소질 그리고 본인의 능력만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건강을 정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속해서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지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거 하면 벌써 건강에 젖겠지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거를 점점 알아 나가자 그래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 방지를 위한 깊은 잠 그러려면 잠의 구조와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수면 다운 검사 아시죠? 우리 수면 클리닉 가면 하루 자면서 이게 뇌파 검사를 하면서 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제일 얕은 단계 R로 써 있는 게 REM 눈이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는 자고 있지만 눈이 동글동글 안구운동을 하는 그게 REM 이고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보다가 후반기에 많아지죠 후반기에 전체 수면의 한 25%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n-REM 안구운동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거는 스테이지 1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가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안구운동 수면 단계 비안구운동 수면 단계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전체 자는 동안 사람도 이제 균형이 맞아야지 오반은 이제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의 균형이 중요하듯이 잠에도 그 비율과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1단계 아까 비안구운동 단계 1단계는 가벼운 잠이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약간 깊은 잠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는 깊은 잠이죠 그래서 4단계 동안 3단계와 4단계 때 어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신체가 회복되고 혈압과 심박수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몸을 재생시키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어떻게 보면 신체를 재생시키는 기간은 우리 비안구운동 수면 중에 3단계, 4단계 깊은 잠에 나타나고 아까 잠 말기에 잠을 자는 끝에 이렇게 수면 시간에 제일 끝에 많이 분포해 있으면서 눈이 땡글땡글 돌아간다고 하는 시기에는 급속안구운동 시키고 Rapid Eye Movement 급속안구운동인데 일단 골격근이 이완되고 정신과 뇌, 회복 기능은 다양하죠 그래서 2단계를 거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어제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으로 남는다든지 이게 지나치게 또 많아지면 좋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공부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하게 있어야 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에서 25% 전체 수면 단계 그리고 스파 수면이나 3단계, 4단계가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깊은 잠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그 다음날 피곤하거나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몸이 더 처진 느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 아까의 효과는 내 에너지 공급으로 기억과 합성증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것이 아까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급속안구 운동 시기에 더 공고화 솔리데이션, 공고화, 확고화 된다는 거죠 그냥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에너지 축적, 세포 재생, 근육으로 혈류 증가 조직과 뼈 복구, 영역력 증진 등이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깊은 잠을 자려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느낌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가 되냐면 잠을 잘 들어야 되겠죠 깊은 잠을 자는 시기가 여기, 여기, 여기가 있거든요 습하수면 그래서 잠이 잘 들고 뭔가 잠을 잘 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더하고 세 가지를 빼라고 하는데요 더해야 될 것, 운동입니다 몸이 노곤하면 노곤할수록 우리의 머리는 비워지고 머리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깊은 잠을 자의 확률이 높습니다 햇빛, 낮에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와 더불어서 멜라토닌이 합성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잠을 잘 때 빛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면 그때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더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수분, 낮에 충분하게 수분을 마셔주시는 게 도움은 되는데 카페인은 거물이죠 카페인을 오히려 너무 각성시키니까 잠자기 몇 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드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빼야 될 것, 잠에 대한 조바심은 버리십시오 오히려 이제 인텐셔널 인솜니아 의도적 불면증이라고 해서 잠을 너무 잘 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체가 불면증이 더 강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잠에 조바심을 버리고 잠에 대해서 조금 느긋한 관점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과 걱정은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너무 많은 생각, 조금 단순하게 걱정을 없애는 게 필요합니다 낮에 조금 벤틀레이션 할 수 있는 환기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 주십시오 운동도 좋고 우리 친한 친구와의 대화도 좋고 명상도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불빛과 소리는 완벽하게 제거해 주셔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지프 에디슨이라는 영국의 문학가이자 정치가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깊은 잠을 자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과 명랑은 서로가 서로를 낳는다 우리 구독자 분들 오늘 또 명랑하게 즐겁게 생활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